아니다 그래도 100일인데 12시 되기전에 해줘야지 안그래요? 그리고 인하님이 500개 팬가입해주셨는데 일단은 저 분장좀 할게요 그리고 저 분장은 더 고소한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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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치즈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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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우리 철구파비축하님께서 또 500개 와 형님 뭐할까요 형님? 와 형님 말씀하십시오 형님. 의자 50바퀴 돌라고? 의자 50바퀴 왜 돌아? 와 우리 축하 형님 말씀하십시오 형님. 500개. 뭐라구요? 춤 보고 싶다구요? 아 형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분장 좀 하고요 형님. 오이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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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삼삼칠기 아 이난인방 회장님이시구나. 와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북이 형님 왜 전화 안받아? 야 왜 이북이 형님 전화 안받아? 예 사장님. 아 예 그 오늘 그 이나님께서 네네. 100일이에요 방송한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죠. 아 저 별풍선 100개 쏘고 왔습니다. 아 잠시만요. 아 이 새끼 잠시만 너 전화 계속 할래? 쿵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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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여보세요? 아 네네네. 아 예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뭐야 혹시 같이 갈 수 있을까 해서 아 당연히 갈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축하공연을 뭘로 할까요? 축하공연이요? 예. 뭐 언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아 아니 아니. 그러면 네네네. 음 음 이게 좀 빅뱅 쪽으로 갈까요? 빅뱅 쪽으로? 아니요. 빅뱅은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아 앗 그러면 아 네끼 앗 그러면 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원하세요? 저요? 예. 하아 아 우리 광주전문대 형님 백구개 감사합니다. 하아 자 마이크 좀 잠깐 끄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하님 방송으로 가볼게요. 아 어떤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만요. 일단 인하님 방송으로 가볼게요. 네네네네. 에이!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아 그거 안 돼? 아 그거 안 돼? 안녕하세요. 저희 제 의상 한번 봐주세요. 제 의상 아 의상이요? 네. 이 정도는 괜찮은지 잠시만요. 와 진짜 좋아. 아 어때요? 어 아 역시 아 멋있으십니다. 역시 사장님. 오늘 좀 상남자 컨셉으로 네네네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 너무 멋있으시죠? 역시 우리 사장님은 괜찮아요? 네네네네. 더 이상 뭐 따라올 상남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네. 제가 가면을 쓰고 있다가 거의 복면가왕 느낌으로 네네네. 내가 누군지 모르게 하는거지. 너를 어떻게 모르게 하냐. 예? 아 이어폰 빼신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때요? 잠시만요. 가려지지가 않는구만 뭘 어때요래. 아 아니 그니까 이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 머리털을 생겨야겠다. 잠시만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어 어떤 남캠비제이 같은데 남캠비제이 같네 오씨가 적당히 해야지 뭐 얼굴이 가려지지가 않는데 그냥 머리통 다 삐져나와가지고 형님들 추천 재결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와 와 사장님 진짜 와 진짜 멋있으십니다. 와 진짜 모자까지 쓰니까 진짜 더 거의 뭐 아이언맨인 것 같네요. 괜찮나요? 네네네. 너무 멋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용접하냐 씨발 아 이거 채팅창 아니 그러면 그 그 뭐지 그 노래를 어떤 걸로 할까요? 노래요? 네. 오 사장님 잘하시는 거 뭐 있지? 어 저번에 안 했던 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예예 저번에 우리가 클릭미랑 그런 거 다 했었죠? 제가 이거 하나 저장해놨었는데 어 없어졌네 일단 연습 한 번 하고 가죠? 아 좋아요. 좋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제가 알마를 켜야 되는군요? 예. 잠시만요. 피가 안 통하는데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피가 안 통하는데 아 잠시만요. 좀 벗을게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에 아 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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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차단했는데? 아, 개빡치네, 진짜. 형님들 이따 노래 부를 때는 다 사장님 방송으로 넘어가세요. 아마 이거 사장님 목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갑자기 하지. 세렸다고요? 오케이, 목 좀 풀고 합시다, 목 좀 풀고. 아니, 이번에는 발라드 듀엣고 하고 그 다음에 랩이랑 발라드랑 같이 있는 거 어때요? 아, 좋죠, 좋죠. 발라드는 어떤 거 좋을까요? 발라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저만. 에이!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너를 부르던가 에이! 에휴! 그냥 건너서 달콤, 건비나서 그래! 내의의의의의의의 으아 으아 뭘 불러야되지? 혹시 맙소사 어때요? 맙소사 맙소사? 네 맙소사는 진짜 연습 하나도 안해봤는데 한번 태양부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 오케이 네네네 네 말씀하세요 틀어보세요 네네 맙소사 시간이 얼마 안남았어요 대기일 시간이 한국만 하면 될 것 같애 이건 별론거같은데 밥만 잘 먹더라 어때요? 밥만 잘 먹더라? 네 MR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 설정해놔서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해보세요 오케이 가슴에 많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장군 가는 일만 하자 죽을만큼 사랑할 그녀를 알았다 그 사실에 감사하자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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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본능적으로 안했죠 저희 본능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본능적으로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슴에 여기서 권력은 내 쪽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잘 나의 전율이 잊지 못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것 같을 일 뿐이야 푸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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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목소리가 지금 좀 쳐져요, 제 목소리가. 먼지가 돼요, 어때요? 먼지가 돼요? 오케이, 틀어볼게요. 먼저 하십니까? 오케이.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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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오케이. 오케이, 그거 갑시다. 죽일놈.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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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예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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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는 뛰쳐나가 자문을 부술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받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감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도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번 하려면 디크 장난 아니야 적어도 2주는 가니까 넌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귀로 좀 물렀어 부담돼 내게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대화하지는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은 도급 이 벗겨진 반지처럼 비치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해야 될 것 같아 식이 없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Check it up 내가 죽인 놈이지 뭘 우리가 워근할 때면 전부 내 다시지 뭘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 저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나 항상 부족한 사람인걸 저 아무 말도 안 해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이걸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어 어 어 그 MR을 틀 때에 아 잠시만요 제가 이거 MR을 틀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괜찮아요? 네 아 근데 제가 MR을 틀 때에 하나 둘 셋 하고 딱 틀어주세요 저도 같이 틀게 저는 음소가 할 거거든요 그리고 MR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조금만 조금만 네 하나 둘 셋 하고 틀으라고요? 네 하나 둘 셋 하고 틀어주세요 3에 딱 누를게요 네 네 3에 딱 눌러주세요 다시 지금 해요? 네 하나 아 잠시만요 잠깐만요 하나 둘 삼 예 오케이 왜요? 아니 계속하세요 왜요? 그냥 원래대로 하지 뭘요? 그 MR을 틀지 마시고 MR 안 틀어요 아 진짜? 네 그냥 갈까요? 처음부터 다시 오케이 일단 이거는 하고 네네네 하.. 근데 이게 너무 짧지 않나? 뒤에까지 하면은 3분 45초네요 아니 이거는 1절까지만 하고 아 네네네네 앵콜하자고 하면은 그때 정합시다 일단 갑시다 아 그때 바로 정하.. 알겠습니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아니 100일 방송 컨텐츠를 이거 하려고 그랬지 왕쭈왕쭈 맛있게 먹네 새우맛 초콜릿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아 내가 아까 왕쭈왕쭈한다고 방제목에 해놨었는데 왕쭈왕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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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지금 유예넘님이랑 아 매워 그.. 워터님이랑 아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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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설명청 님 잠시만요 어..봉준님이 아무 말씀이 없어가지고 오줌대장 봉준님 아니잖아요 그분이 매니저이신거에요? 지금 안계시는 것 같은데 어! 막구대장 봉준님 한개로 팽글러카여 감사합니다 어 어.. 제가.. 아이 뭐 어때요 아 왜그래요 그러지마세요 행사도 띠..띠..띠..띠..띠..띠.. 제가 백일이라서 노래를 불러드리왔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불러드리려고 하는가 잠깐만요 저도 이제 거의 다 먹었으니까 네 지금 방 틀게요 어.. 어.. 워터님 일어나기 일어낭요? 호미 고맙습니다 뭐 어떡해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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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흠.. 흠.. 잠깐만요 흠.. 아.. 또 정여배님님께서 백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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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리러 왔습니다 진짜.. 예.. 우리 인안이 백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축하경을 불러왔는데 예.. 어.. 일단 백일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예.. 백일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 어.. 피처링 가수 전문 피처링 가수 흠.. 피처링 가수? 피처링 가수? 아 예 사장님 아 예예예.. 예예.. 그거 하시죠 그..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 말입니까? 예예예.. 아 예 저는 피처링 가수 이제 황인욱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예예.. 그.. 제가 진짜 백일 너무나도 축하드려서 저희가 이제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숨이 안 쉬어지세요? 아뇨아뇨 숨 차 보이시는데? 아뇨아뇨 아 아닙니까? 예예..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네.. 아.. 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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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해주세요 흠.. 흠.. 하나.. 흠.. 하나.. 둘.. 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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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흠.. 예우 너 예 예 예 예 예 예 jayki 너는 뛰쳐나가 자문을 부슬듯이 닫으면서 나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 이런 간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왠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아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 번 하내면 장난 아니야 적어도 가니까 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좀 물러서 부담돼 내가 내게 보는 눈을 보채는 것도 난 달인처럼 내야 하지 놀리는 바자우 아우 씨팟 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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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잠시만요 네네 네네 어 잠시만요 어 제가 틱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알고 있죠 그거 아 예 알고 계시죠 네네 어 다시 렛츠고 다시 하자고? 아 틱이 있어가지고 예 절었어요 사장님 잘해 네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세겠습니다 자 하나 둘 삼 여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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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나한테 왜 그랬어?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쩌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감경이 너무 익숙해 이젠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젠 명품 쇽필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 내 기준은 한번 하느면 뒤끝 장난 아니야 적어도 2주는 가니까 성격이 너무 물렀어 넌 항상 말해 남자니까 뒤로 쫓물렀어 부담된 내가 내게 결혼을 보채는 것도 나 다리처럼 대화하지를 돌리는 법도 많이 늘었어 넌 항상 추격하고 도망쳐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널 향한 사랑함 토그 미퍼 커진 방지처럼 비치발했어 오늘은 이별을 말아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다툴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나란 걸음 올라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 처음에 쉬웠어 너와 함께라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끼었어 하지만 이젠 난 지쳤어 네가 만든 내게 난 숨이 막혀 오는데 넌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말하면 자리 잦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꿈처럼 사랑이 닮아졌어 네 잔소리는 액차이처럼 네모 쪼겨서 넥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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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우리 아 인하 아 우리 인하님 아 100일 너무 감사합니다 아 100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인하님께서 100일 너무 축하드리고 아 이봐 진짜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아 숨이 존나 차네요 진짜로 와아 진짜 숨이 왜 이렇게 찬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안 그렇습니까? 뭐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아니요 숨이 굉장히 차지 않아요? 아 숨이 너무 차죠 지금 아 예 일단은 우리 아 우리 정협회님께서 인하님방 회장님 삼삼칠개 아 아 지금 그 뭐야 아 지금 앵콜이 계속 나오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그러면 벌써 100일 어때요? 아 벌써 100일? 네 알겠습니다 벌써 100일 그러면 어떤 걸로 치면 됩니까? 금연 그냥 벌써 1년 하면 됩니까? 벌써 1년 랩 버전 아 랩 버전 노래방 아 이거 랩 버전 MR 금연 와 와 와 아 우리 태양마초콜리님께서 100개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제가 제 방송 보세요 제가 저 혼자 솔로 할게요 아 솔로 하신다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인하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방송소리 켜놓고 보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인하님 축하드려요 아 아 대결로 가자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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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옥이 형님? 인옥이 형님? 네네네네 그... 어... 저랑 이제 대결을 해서 아 네네네 진 사람은 이나님 방에 100개 쏘는 걸로 합시다 난 벌써 쐈어 아 자신 없으세요? 아 저요? 예 이제 이나님이 골라주는 걸로 아 제가 당연히 질텐데 알겠습니다 제가 충전해서 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네네네 저부터 할게요 네네네네 와 와우 왜 뭐야 끄이님 와 형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지면 제가 지면 저는 500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면 아 그럼 내가 무조건 진다 할거 아니야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갈게요 뭐 이거 하지말라고? 저 이걸로 놔두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너를 알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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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겟이 나 이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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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sen!!!!!!! 춤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인하니 형아 잠시만요. 저 지금 노 팬티라서 팬티 좀 입고 올게요. 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인하님한테 안했어. 미친 개새끼들. 아직 개강을 안해가지고 방방 뛰네. 이거 끝나고 다 블랙 쳐넣는 개새끼들. 인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와 내가 이것까지 할 줄 몰라. 너무 축하드려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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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빈 빈 빈 빈 돌이 한벨들 링 링 링 링 링 링 링 링 달쓰니 쿨쿨쿨 뛰는걸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목소리만 나가면 되는거죠? 아니 인옥이 형님 방송 틀어라고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죽을라 하세요? 인하씨 인우 황인옥이라고 한번 쳐주시겠어요? 회장님 방송 마이크 좀 끄고 숨소리 질이 나죠 캠을 크게 해주셔야죠 캠 제 캠이요? 네 제 마이크 끄시고요 이제 네네 둘 다 두 분이서 대결 하시는 건가? 으으으으으 못생겼다 못생겼다 네 뭐 그런거 같네요 잠깐만요 으으으으 못생겼다 으으으으 안녕하세요 저는 BJ 황인옥이라고 합니다 보컬 트레이닝 BJ랑 그 바람의 나라 게임 바람의 나라 BJ입니다 노래를 저도 불러드릴게요 아 사장님이랑 이제 대결 구도를 하니까 너무 떨리네요 사장님을 뭐 제가 당연히 이길 순 없겠지만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바람 BJ라고 아니고 웃겨가지고 아 여기에 하면 딱딱딱 아 아 아 바람 BJ라고 아니고 웃겨가 오케이 바로 부를게요 그 저는 내 목소리가 이래? 내 목소리가 이래? 느린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니 방송소리 꺼야죠 끄이님 어서오세요 자 이길스의 데스페라도 라는 곡으로 가겠습니다 데스페라도 피아노는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두뿐님 한개로 팬클럽 아이 감사합니다 데스페라도? 아 아 아 아 아 음 아 군주로서님 바람 무시한거 사과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네 데스페라도 오빈 왕아 I got your vision There's a thing that I'm pleasing you Can hurt you so much Don't you try to cuddle, diamond boy She beat you if she ain't bold You know the queen of her is always your best man Now it seems to me some outer song Have you let up on your table But you only want the one that you can get That's Palado Oh, you're getting a young girl You're getting a young girl So here we go Oh, this is my fir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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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이나님한테 승자를 한번 들어봐요 이나님한테 한번 승자를 들어봅시다 이나님 우리 둘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바로 진 사람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님 정해주시죠 이나님한테 한번 승자를 들어봅시다 이나님 우리 둘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바로 진 사람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님 이나님 정해주시죠 이나님한테 한번 승자를 들어봅시다 이나님 우리 둘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바로 진 사람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님 일부러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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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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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투표하자 투표 잠깐만요 얼릴게요 잠깐만요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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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얼릴게요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잠깐만요 얼릴게요 내 목소리가 세 번이나요 아 시간대분 어 됐다 어 투표한다고 이농님 됐다 어 됐다 와 투표해주세요 여러분들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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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해주세요 아 머리 아파 아 근데 두 분이서 완전 장르가 달라가지고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존나 긴장해 랩은 진짜 봉준님이 잘하셨고 노래는 이농님이 잘하셨고 어떻게 된거 된거지 어 어떻게 될지 랩은 진짜 봉준님이 잘하셨고 노래는 이농님이 잘하셨고 어떻게 된거 될지 하 긴장해 하 랩은 진짜 봉준님이 잘하셨고 하 여러분들 투표 마감할까요 투표 마감할까요 자 5 4 3 2 1 1 2 1 1 2 2 2 2 2 3 3 2 3 2 이농님 이농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농림 이농지 축하합니다 이농님이 이기셨습니다 뭐지? 이농림 이농지 축하합니다 왜 이겼지? 왜 이겨 잠깐만요 어 와 일단 방송소리 켜볼게요 다시 어 이놈님 이놈님이 이기셨어요 와 어 어 이놈님 이놈님이 이기셨어요 아 어 저는 사장님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어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동생이 와 뭐지 와 여러분들 어쨌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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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서 만나요!